안녕하세요. WKTV 생생정보 시간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막상 잘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 방법 그리고 다치기 쉬운 척추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럴라이프 이병남 척추치료 전문의 보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911에 전화하셔서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응급실 가셔서 모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더라도 내부출혈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사고가 경미할 경우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체크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척추가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근육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버지니아랑 메릴랜드 교통사고 보험에는 대부분 누구 과실이냐를 떠나서 치료받을 수 있는 매페이나 PIP라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텐데요.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건강 상태일 텐데요. 또 병원 선정부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 보다 똑똑하게 병원을 선정하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실력도 좋으시고 보드에서 설티파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저희 에난 데일 베럴라이프 교통사고 병원 같은 경우는 메디컬 닥터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협업하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치료로 마사지 치료도 해드리고 인대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하지만 이른 치료에 한계가 있을 때는 통증 전문의와 같이 협업하여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를 병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원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고 이게 또 나중에 치료비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당연히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뒤에 와서 어떤 차가 자기를 받았다면 이것은 100% 상대방 과실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의료비는 당연하고 그 외에 손실 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차가 내 옆에를 받았다든가 앞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이 누구 과실인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법적인 문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고 시 나도 모르게 목과 척추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사고 직후에 하면 안 좋은 행동이나 어떤 자세 혹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분께서 근육통이나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근육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신 다음에 첫 3일 동안은 아이스팩으로 좀 이렇게 부은 걸 가라앉혀 주시고 그다음에 3일 후부터는 온찜질이나 스트레칭을 가볍게 시작하셔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는 척추가 틀어진 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집에서 치료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 교통사고 전문의를 찾아주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911 부르셔서 응급실을 꼭 가시고요. 사고가 경미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매드페이나 PIP 커버리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 후에 너무 아프다고 첫날부터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지실 수 있으시니까 아이스팩으로 이렇게 부기를 가라앉혀 주시고 그 다음 3일 후부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위에서 소개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거기 상주하시는 의료진이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